아 형 때문에 아이씨 1초 늦었잖아 아이 진짜 아 나 참 진짜 에이씨 아 진짜 아이 뭐하는 짓이야 대형이 오늘 어필만 하고 저러네 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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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또 글로가 와우 여기 가! 야아 아재미있어 으 아 나 뒤에 아따로 그것도 줄 수 있으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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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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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 잘못이야? 어이 씨. 섰다가 앞에 가고. 앞에 가. 아 진짜 불안해서부터요. 불안해서돼. 진짜. 갑자기 쓰게라. 이 정도 할게요. 저거 내 팔이가 나한테. 저거 내 팔이가 나한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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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잘했어 많이 들었네 한참